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다이프룩 2일차고 오늘 너무 정신없게 보내다 보니까 관광명소를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광명소를 한번 둘러볼까 하거든요 저녁때문에 왔어요 맛있어요 여기? 네 좋은 곳? 네 다투라탕, 김치 김치? 다투라탕? 다투라탕, 다투라탕 이곳은 좋은 곳? 네 오 이곳은 식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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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다투라탕, 김치, 다른 곳이 좋아해요 아 오케이 한국말 할 줄 아세요? Do you speak Korean? Yeah, little bit 안녕하세요 Like that? Little bit How? How do you know Korean? I have many people with my Korean friends Oh, Korean friends? Yeah Many friends Thank you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긴 하네 지금도 비가 약간 오긴 하는데 이상한 것도 알아봐야겠다 일단은 시티팰리스랑 이런 데 한번 둘러보긴 할게 네 죄송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어디서 도와줄까요? 네 아프라탕 네 아프라탕 네 아프라탕 네 네 네 아프라탕 네 아프라탕 네 감사합니다 네 아프라탕 작은 거? 300원 아, 비싼 것 같아 노란색 이 여자랑 색깔이 좀 그런데 이 금액이 몇? 250원 250원? 300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400원 다진마다 두근데요 두근데요? 두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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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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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는 어디에 박자 방가 방가 조 illness 방가 방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어요 방가 방가 무슨 복이 놈이 뭘까요? 복이 놈吗 복이 놈吗 복이 놈의 없지 복이 놈은 아니니 복이 놈의 없지 첫 번째로 말해? 첫 번째로 말해? 아니요,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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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김정은? 아니요! 김은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김정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crazy! crazy! healthy man healthy man 처비 sister is very angry 네네 여기 러스터르의 사람도 봤어요? 몇몇에 왔어요 진짜? 러스터르의 사람도 봤어요 봤어요 여기 모든 나라가 왔어요 인디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small city nice country very friendly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아, 여기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되네 근데 비가 오는데 감사합니다 너의 친구 네, 내 친구 최고의 친구 안녕 안에 한번 둘러볼게요 다들 뭘 하고 계셔가지고 목소리를 좀 잡긴 해요 하이 하이 아, 여기 카메라도 하면 안된데요 몰랐네 지금 안에는 약간 성불 같은 걸 하고 계셔가지고 못 찍는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아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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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아 가룰라 아 가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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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땡큐 아래 나라 оже 1652 1622 1622 예 마haraja 마haraja merging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anes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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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슈, 하프 맨, 하프 엘리펜 하프 맨, 하프 엘리펜 아 이게 고프로 깨진다 여기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이게 가네슈라는 진이고 이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코끼리라고 합니다 네, 반스 타임 네, 반스 타임 예전에 여기 왔어요 아주 좋은 시티 어느 곳에 왔어요? 오, 저는 바디 렛을 좋아해요 바디 렛을 좋아해요 바디 렛을 좋아해요 약간의 렛을 잃어버렸어요 바디 렛이 정말 좋은데 네 제가 되게 깊은데 모터 바이크? 네, 우리 인디언 친구들 호스텔 호스텔 정말 좋은데 인디언 사람들은 정말 좋은데 정말 친해요 와우 남한 곳에 왔어요 남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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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첫번째는? 첫번째는? 어떻게 지내세요? 10년이 한국에서? 아니요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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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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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일하는 일 일을 일하는 일 요즘에는 только 일 일하는 일 일사이신 제가 당부에와 좀 전iced 일을 일하는 일 직업에 오신 OF 수급을 사람들이? 일을 일하는 세계를 5년 đến 이미 부채uth 이 기술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런데 정말, 제가 더한 구조물을 확인하고 싶어요 구조물은 좋아요 제가 제 아내로에 있는테리어의 아내로를 찾을때는요 서울에 미국의 아내로를 찾을때는요 저의 아내로의 아내로를 찾을때는요 저의 아내로의 아내로를 찾을때는요 이 아내로를 찾을때는요 제 아내로를 찾을때는요 아, 한국어의 아내로를 받을때는요 네, 알겠죠 내가 아까 그 아내로 contribution 다른 사람은? 한국에서만 더 필요해요 돈은 달러? 아니? 달러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루피에게 1 루피에게 드려야죠 왜? 1 루피에게 드려야죠 왜? 이 루피는 루피가 드려야죠 인도인 사람들은 루피가 드려야죠 다른 나라에서 이 루피가 드려야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 예전해 이 루피에게 드려야죠 자기 밥이 왔어요 이날 예전에 왔을 때, They came to you in the city of Italy 네, 네 이름이 뱀 내 이름은 Rocky Rocky 로키 로키 내 이름은 로키 조심하라 네 안녕하세요 we live to City of Italy 네 북미아 북미아 이 정도는? 네, 너는 한국의 사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리의 이름이 리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리의 이름이 리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똑같은 리의 이름이 맞죠. 네, 안맞죠. 그리고, 돈이 돋고? 네, 네. 네,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네, 저는 가이. 아, 맞아. 너무 비교적이야. 리의 가족이야. 아니요. 여러분, 찍은 사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비교적이야. 아니, 비교적이야. 리의 가족이야. 리의 가족이야. 똑같은 리의,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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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찍을 거예요. 아, 네. 한국어? 네 리, 지금? 네, 리 진짜 웃기네 여기가 지금 시티팰리스거든요 300 루피 주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첫 느낌은 그냥 엄청 크다 엄청 과연 300 루피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적지 같은 거는 역사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엄청 큰 거 같아서 한 2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빠르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솔직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이 당시에 오다이프루에서 왕들이 살았던 왕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나름 그냥 한 번은 온 김에 와볼 만한 장소 같은데 두 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이런 전경을 볼 수 있는 건 좋네 아마 저기가 제일 비싼 호텔 우다이프루에서 그거 같거든요 빠지 멋이 그랬는데 이름 기억 잘 안 나네 시원하다 시원해 근데 한 번쯤은 올만하네 이런 문양들이 카메라에는 절대 담기지 않고 되게 보면은 이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진짜로 기술도 현대보다 지금 안 됐을 텐데 이런 거를 와.. 이쁘게 지원하네 진짜 하하하 아 진짜 그들은 이 녀석이요 해왔다이프루에서 entrer 해왔다 이쁘게 지원하는 건 아니 엄마? 누가 먼저? 첫 번째는?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넌 안돼 넌 이렇게 시티팰리스를 한번 돌아봤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식사하시고 산책 삼아서 이렇게 같이 돌아보면 좋을 거 같아요 보통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시간 10분? 이 정도 돈 거 같거든요 그냥 소화시키기에 딱 좋은 거 같고 지금 다음 스팟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일단 뭐 어디 갈지 보고 이동하던지 아 아 아 아 아 똥 밟았어 아 아 좋았다 와 아 아 아 아 와 와 똥 밟았어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인도고리는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와 와 진짜 찝찝하네 와 아 날 안 닦이노 와 아 아 아 아 윙집에 아 아 아 발 자르고 싶다 아 아 인도에서 첫 똥입니다. 저 소똥 같은데 이씨 아 길 잘 보면서 그러겠다 이 아이가? 이 아이제? 인마들 중에 한 명인데 왜왜왜? 하이 이름은? 부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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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먹을래? 과자 스넥 먹을래? 뭐 먹을래? 이거? 알았어 이 친구는 알아? 어디가?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그리고 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거 맞지? 네 그리고 물 그리고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영유한 물? 바질? 네 아... 아... 위로 먹을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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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이거? 오케이 이 친구야 이것도 먹을래? 이거 안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가 안녕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좋아해요 한국어로 좋아해요 너 BTS 좋아해? 네 너의 큰 팬이에요? 저는 큰 팬이에요 한국어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기들 너무 귀엽네 안 사줄 수가 없다 두 명 정도니까 돈은 안주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명이 있을 때는 스낵 사주면 괜찮아요 그때 어디고? 첸드니 초코에서는 그럴 때는 안돼 진짜 큰일나 큰일나 근데 또 애들도 먹을 줄 아는게 인도까지 안고르고 또 오래오거든요 일단 물을 사야되는데 어? 저기있다 10? 20 너는 큰 팬이에요? 큰 팬은 30라인가요? 큰 팬이에요 큰 팬이에요 이런 큰 팬이에요 큰 팬이에요 gripe 큰 팬이에요 큰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바이 정말 감사합니다 oyu 9900원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바로 일로 왔대요. 감사합니다. 또 이따 봬요.